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isted up 치킨 참기름 물 RIGMAN once you get it, I leave it for a second, and I'll have to cook it for a second. 한입은 계란입니다. 시원함과 생강을 넣어주세요. 다진 마늘에 넣어줍니다. 마늘에 넣어줍니다. 가늘을 넣어줍니다. 이거를 김에다 말아서 튀겨도 맛있는데 이렇게 닦고 자, 좋은 생각 맛있어 바삭바삭